엄벌랜드 에벌랜드 왔어요 왔어요 생각했는데 썸네일이 좋다 뱉풍 뱉풍 아! 아! 이제 큰일 났네 야 이제 우리 물량에 들어가려고 해 이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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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물가 떨어진다 야이 아직 괜찮은거지?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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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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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젖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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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다 젖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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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밤에 타면 더 재밌는거 아니야? 젖었어 젖은 밤에 타면 좀비가 튀어나온다고 했어 태어나온다고? 좀비가 튀어나온다고? 젖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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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죠? 맞어 맞어 어, 너무 고마워 정말 즐기겠다 간다 자, 한자리이면 두 개씩 해주세요 남아십시오, 어느 쪽이니까 왼쪽이 뒤집죠 안녕 간다 아, 너무 떨어뜨린다 괜찮아 괜찮아, 떨어뜨려도 괜찮아 안 떨어뜨리는 거야? 안 떨어뜨려, 떨어뜨려 안 떨어뜨려, 떨어뜨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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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무서워 아직 준비 안 됐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던데 안 되던데 이야 으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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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있어? 어? 원숭이? 원숭이 왜 원숭이? 아마 졸립니까 하하하 다 젖었네 공카스 카레랑 이거 뭐야? 소고기 쓰레기국 소고기 쓰레기국? 하하하 소고기 쓰레기국? 아, 왜 없네? 잘 먹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안녕 아, 진짜 맛있어, 우동 맛있어? 우동 우리 공원에서는 응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아, 맛있어, 맛있어 하나 있으면 안 돼 하나 있으면 안 돼 찌 찌 찌 찌 찌 아, 나 이거 싫은데 나도 싫어 어때? 어, 어때? 뭐야? 왜? 너무 시원해 기분 좋아 시원해? 맛있는지, 맛없는지 중요하지 않아? 맛있어, 맛없다는 거지? 그냥 시원하면 되는 거야 우와, 처음 봤어 뭐야, 이거 포큐파인? 아, 지금 이름이 뭐야? 포큐파인 포큐? 포큐파인? 아니, 그거 빨개있지 않아? 응 색깔의 다른, 다른 얘기가 한 거야 아니, 얘 얘 됐지 어, 그러나? 오, 이제 빨개처럼 왜 얼굴을 안 보여? 야, 저기 자고 했어 얼굴 보고 싶어 야, 가짜잖아, 이거 이거 가짜지? 근데 움직이는 거 안 돼? 아니야 표적자랑, 그거 도망가고 오자 그러고 자고 있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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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랑 민트 야, 이름을 이렇게 귀엽다 갑자기 딸기랑 민트이라고 생각하면 귀엽게 생겼잖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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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얼굴에 죽어있어 야, 건조지역이 또 있네 대박이다 우리도 볼 수 있어? 이런 거야, 아마 정말 여기만 있어 이렇게 넓은데야 아니, 꽃길바 있는 거 아니잖아 나 낙타보다 누려 가능한 거지 나 그래 그런 거야 가능한 거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됐습니다 어? 따뜻다 오른쪽으로 사막의 아이콘 낙타 한 번 만나보시오 너무 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친구는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 태어났어요 동물이고요 이런 친구들 우리말로 영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온 친구 용이 태어나서 총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올해로 11살 된 듬직한 남자친구입니다 조심해라 자, 우리 오른쪽 아래 동굴 보이시나요? 우리 동굴 바위 2층에 추타 그 친구가 누워있어요 난 바로 옆에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빠이빠이 나이드네 들으니깐 제안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 중인 이로저보다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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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가 짧고 방치가 아까 왔는데 그러니까 좋은다 이거 안 너무 예뻐? 우리 성질을 똑똑해서 저거 돌리면 겉방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거 돌리면 겉방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먹어야지? 알았어, 컵쇼? 이거 걸으면서 어떻게 먹어? 이거 걸으면서 먹어야지 우와 주로쓰요 소스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이거 먹을게요 뭘 먹었어 아까? 응, 이거 이거 음 음 음 음 이거지? 음 음 사실 이게 또 맛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바삭하고 맛있네 나 딴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맛있다고 생각해 응 나도 이제 기억나는 것 같아 진짜? 어릴 때 와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음 미친 사람이 있어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아 왔다 어 어 어 천천히 가는데 어 우아 ㅎ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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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히히힛 응 힌르도 아 네 뭐 얼마나 갓 수 있을까.. 얼마나 갓 수 있을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3번, 4, 2, 3번. Q! 와,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나 왜 캣틀가 어떻게 심장 터질 것 같아? 아, 괜찮네. 시원해. 아, 진짜 아파. 이거 재밌는 게 아니라 아파. 좀비 나와? 좀비 옆에 가보자 옆에 가보자 옆에 가보자 오 멋있다 저게 뭐야? 저거 뭐야?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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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생존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예이 하하하 뭔가 말해줘 우와 너무 이쁘다 진짜 시원해 여기 들어가 볼거야? 생각보다 넘길 수 없는거니까 하하하 하하하 적시거구나 적습니다 성 성?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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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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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고 있어 응? 네? 응 응 이렇게 흠 흠 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무 짱 다이아몬~~ 안녕~~ 재밌었다~~